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동차 보험 2023년도 대비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네 지금. 책상에 앉으셔서도 박수를 좀 치면서 같이 호응을 해 주시기 바랬습니다. 지금 촬영 날짜는 10월 1일이고요. 저희가 그. 11월부터 원래 오프라인 학원에 실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빨리 좀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 강의는 먼저 우리.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제죠 어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도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 주셔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하신 분들은 솔직히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정도 더 가고. 정도 더 가고 또 안면 뭐 서로 아니까 얼굴이 또 익으니까 아무래도 정도 더 가고 하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학원에서 실강 오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여력이 되면은 현장에 나오시는 것도 공부에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부터 우리 시험까지 한 열 달 정도 남았죠 시월 일일자니까 오늘이. 십 개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 개월 열 달 동안에. 자동차 보험하고. 썸을 타는 겁니다 아셨죠 썸을 타는 거예요 저랑 타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이라는 과목하고 썸을 타는 거죠 왜요. 썸을 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애나 어른이나 어때요 썸을 타면. 좋죠 좋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죠 그래서 열 달 동안에 제가 아닌 자동차 보험 기본서하고 썸을 타는 겁니다. 열 달 지난 다음에 헤어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강을 듣고 계실 텐데요. 물론 인강을 뭐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뭐 공유를 해서 들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은 개인적으로 들으셔가지고 그게 더 이제 돈이 들어갔으니까 좀 아까워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할 것이고 어쨌든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이것 이것은 취미를 위한 활동이 아니죠 취미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험에 대한 비용과 시간에 투자이기 때문에 절대 아끼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싸면서 좋은 건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면서 좋은 건 없어요. 어쨌든 비싸야 좋습니다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좀 비싸죠. 좋은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시라고 믿고 그래서 투자에 좀 아끼지 말자 물론 뭐 비용은 들어서 부담은 되시겠지만 다른 것 좀 줄이셔야지 어쩌겠습니까. 자 교재를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교재 나왔죠 이천이십삼 년도 새 교재 나왔습니다 역시 역시나 제 컨셉에 맞게 겁나게 얇습니다 겁나게 얇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페이지 뒤에 기출문제 부록을 빼고 공부해야 할 페이지가 백육십육 페이지 정도 됩니다 백육십육 페이지인데 중간에 빈 페이지들이 꽤 있죠 그래서 실제는 한 백오십 페이지. 백오십 페이지 정도만 공부하시면 제 책이 한 번 다 뛰게 되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분들 말씀하시죠 작년에도 또 그런 분들 있으셨는데 자동차 보험이 다른 학원은 삼백 페이지 사백 페이지 다른 학원에서 약술집 팔죠. 약술집이라고 단문을 이렇게 묶어서 약술집이라고 또 판매를 하잖아요 그거조차도 이백 페이지가 넘는데. 저는 기본서가 백오십 페이지입니다 기본서가 백오십 페이지예요. 그래서 박세원이한테 기본서.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백오십 페이지라도 제발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이 메모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삼백 페이지 사백 페이지 약술집을 따로 만들어서 기본서 있고 또 약술집 따로 만들어서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또 약술집 만들어서 이백 페이지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삼만 원 책 팔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게 싫어 왜 기본서에 다 있는데 모토록을 또 사요 그러면 기본서 사백 페이지 공부하고 약술집 이백 페이지고 육백 페이지 여러 번. 육백 페이지 그거 한번 볼 바에는 제 책을 네 번 봐 그냥 백오십 페이지 짜리 네 번 보라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공부할 분량을 최소한으로 해 놓고 그것을 반복하는 거. 떨어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열 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사람들은 떨어져요 그런데 한 권의 책을 열 번 보는 사람은 붙습니다 왜 우리 시험은 어차피 암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봐가지고 암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학식 그냥 학식이나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죠 지식을 넓히려면 한 열 권 책을 읽어야죠 당연히 이 책에는 있고 이 책에는 없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고 암기해서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열 번 봐라. 그래서 백오십 페이지로 책을 줄여놨으니까 따로 서브노트 만들지 말고 따로 약솔집 사지 말고. 그냥 해 이것만 해 그리고 불안하면 지금 제가 지금 한 말을 기억해요 시험장에 과연 박세훈이가 쓴 백오십 페이지를 나는 외우고 갈 수 있을까. 그걸 못 외우고 간다면. 이백 페이지 오백 페이지 본들 뭐 하냐고 어차피 못 외울 텐데. 그죠 그러니까 믿으세요 작년 재작년 제 컨셉은 다 얇았지만 합격생 제일 많습니다 이건 팩트죠 합격생 제일 많고 수석 합격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세요. 물론 제 책이 많이 줄어놨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있겠죠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그렇다고 욕은 하지 마요 왜. 백 점 맞을 거야. 우리 요번에 이천 이천 이십이 년도 커트라인 오십오 점이잖아요 아 오십오 점만 넘으면 되잖아 뭔 걱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육백 페이지 공부해서 난 백 점 맞겠다. 그렇게 고집 있는 사람은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좀 어떻게 거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은 저랑 공부할 테니만. 최소한의 양을 줄여서 외우자 외워서.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만 하자 그리고 제 책은. 페이지 수도 페이지 순데 굉장히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책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제 페 책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책도 얇은 것도 얇은 거지만. 이렇게 목차 하나당. 뭐 한 세 줄 네 줄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책은 목차 하나당 세 줄 네 줄. 이렇게 다 그렇게 써 있죠 또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데나 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중간에 메모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실제 공부하는 거 백오십 페이지 자 이렇게 목차 하나당 세 줄 네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어떻습니까 공부하기가 겁나게 좋다는 거죠 당연히 공부하기가 겁나게 좋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시험장에 가면은 목차 하나당 세 네 줄 밖에 못 쓸 거예요 어차피 두 세 줄 밖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목차 하나당 한 페이지를 써 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와 이 사람 엄청 똑똑하네 아는 건 맞네 이게 이렇구나. 라고 알겠죠. 하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네 못 쓰는 지식은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믿고 쭉쭉 따라오시고 약술집 따로 사지 마세요 저는 약술집을 따로 판매 안 합니다. 제 책이 약술집이에요 그냥 이게 하나의 문제다 생각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예요 문제.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첫째 시간에 하이라이트 제 책의 맨 뒤에는 역시나 작년에서처럼 요렇게 치트키가 요렇게 빳빳한 종이로 한 장 붙어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치트키가 한 장 붙어있어요 그래서 요 치트키는 이 책을 한 장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한 장으로 백오십 페이지도 얇은데 그거를 또 한 장으로 줄여놨어요. 한 장으로 요렇게 좀 빳빳한 종이로 별지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신 다음에 물론 작년 책으로 안됩니다 다시 구매하셔야 돼요 책값 수험서 중에선 제 책이 제일 쌀 겁니다 왜 제일 얇으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사 정도 생각해서 제일 싸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사서 뒤에를 절취를 해가지고 테두리를 좀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코팅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숲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절대 모른다고 해서 한 부분에 꽂혀가지고 계속 깊이 파지 말아라 모르면 어떡하라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업은 교재 위주로 가기 때문에 교재를 같이 펴놓고 하세요. 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동차 보험 의미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일단 자동차 보험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그렇죠. 자동차 보험의 기능은 뭐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이다 왜요.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칠 수도 있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지는 남을 다치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피해자 보호 기능도 있죠 피해자 보호 기능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누구든지 간에 보험만 들어있으면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보장이 되겠죠 그러니깐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피해자 보호 기능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겠죠 왜 사고 나면은 할증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곧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걸 지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자동차 보험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